여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제 크리스천연합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두가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변태적이에요. 정말 사람으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그렇게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정 씨에 대한 공분 여론도 뜨거워졌습니다. 2023년 또다시 피해자가 드러났고 세상은 경악했습니다. 징역 10년을 살고도 건재한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정명석 총재. 그의 추악한 범죄 뒤에는 공범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저희 따라다니시던데 누구신지. 뒷쪽에 계신 분 누구세요? 메이플 같은 여신분들 피해당한 거 알고 보셨잖아요. 여신들 성성납한 일 없으세요? 나는 신이다 촬영 후. 1년 만에 피해자 메이플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 위해 온 겁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는 그녀의 가족들. 사실 거기 나온 건 10분의 1 정도만 나왔죠. 그래도 엄마가 못 보겠다고 좀 울었고 아빠도 보고 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딸이 이렇게 많이 힘든 줄 몰랐다고 홍콩에서 뉴스가 크게 터져서 여러 가지 걱정해주고. 메인 뉴스를 장식할 만큼 홍콩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잘했다. 그렇게 용기 내서 하는 건 진짜 잘했다. 많은 사람을 구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건 일단 직장하기가 좀 어려워졌고 고용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뉴스나 넷플릭스 나오고 나서 지금은 고용 못하겠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녀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얼굴을 공개한 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얼굴 공개하는 거는 만약 공개 안 하면 또 그쪽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람을 쓴다고 시킨다고 그럴까 봐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한 말이 얼마나 진실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죽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진실을 밝히는 거 메이플의 바람대로 방송 이후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와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모녀가 함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명석의 허락을 받아 결혼한 부부. 서은 씨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JMS 2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명석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기도를 해왔던 서은 씨.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정명석의 출소 직후 서은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서은 씨는 엄마와 함께 정명석이 있는 월명동 JMS 본부로 향했습니다. 집무실이라고 제일 넓은 방이었던 것 같아요. 화만한 의자 같은데 앉아계셨고 와보라고 하셔가지고 갔더니 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올리시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시고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1차 당황을 하고 그러면서 다리도 튼실하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취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황한 서은 씨가 그 자리에서 엄마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도 같이 왔는데 엄마가 선생님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엄마도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저랑 정명석 씨는 이렇게 셋이 있는 상황에서 정명석 씨가 제 허벅지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는데도 엄마는 그냥 웃으시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딸이 눈앞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도 연신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다는 엄마 다음 상황은 더 기괴했다고 합니다. 엄마 허벅지도 이렇게 만지셨죠. 내 눈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내 엄마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는 그 장면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괴했어요. 그 상황이.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는 서은 씨. 그 무렵 그녀가 썼던 글입니다. 엄마한테 나 이해가 도저히 안 간다. 왜 성추행을 당한 딸을 방관하고 진실을 무기나느냐 이렇게 계속 싸웠는데 엄마는 계속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게 뭐가 문제냐 네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다 기도해봐라 사탄 들렸다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나도 선생님이랑 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놀랍게도 서은 씨 어머니는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석사까지 하셨고 지금도 높은 자리에 계시고 공무원이세요. 호주에서 온 에이미 그녀 역시 정명석을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자세히 후에 이제 다가 후에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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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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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희들이 저한테 또는 고소 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증언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그녀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보금선교회, 일명 JMS의 교주 정명석 씨에 대한 재판이 이곳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에 대한 세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메이플 씨를 비롯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명석 씨가 성범죄 피의자로 법정에 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09년 여신도 성폭행죄로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10년을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정명석 씨가 더군다나 전자발찍까지 차고 있던 성범죄 전과자인데 어떻게 신도들을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밤 10시가 다 돼서야 메이플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6시간 반. 정명석의 변호인단에게 시달렸다는 그녀.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대기의 사건들에 대해서 왜 저항하지 못했냐.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이런 것들을 사실 과도하게 계속 반복해서 중복해서 물어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메이플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렇다면 메이플은 왜 수차례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JMS를 떠나지 못했을까. 저는 일단 성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했어요. 정명석이 메시아였고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의 몸이니까 메시아니까. 그가 하는 건 틀림없는데 틀림은 제가 틀린 거죠. 뭐 그렇게 생각했죠. 정명석에게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미나 씨. 그녀도 최근까지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피해를 봤다는 인지를 못해요. 선생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은 선생님이 아닌 걸 말해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약간 북한처럼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뭐 성폭행이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고 뭔가 더 뭔가 있을 거야. 내가 차원이 부족해서 모르나 보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응? 하나님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 보이잖아. 나 쳐다봐. 나 누군지 아니었더니 잘 모르죠. 난 메시아다 그랬어. 이 가해자의 위치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가해자가 나랑 동등한 수준의 신앙인이라 그러면 그냥 이거 성범죄예요. 나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안에서는 나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그 대상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주 독보적으로 높은 위치를 본인 스스로가 나에게 이미 세뇌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메이플을 비롯한 피해자 대부분은 정명석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됐습니다. 대체 범죄자인 그를 메시아로 믿게 만든 건 누구였을까? 정조은이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막 주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거 보면 진짜 눈물겹게 감동되게 그렇게 메시아로 만들었어요. JMS의 대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활동한 정조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한 뜻을 가지고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육과 영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으신 하늘 앞에 완전한 주를 이 땅에 증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정조은은 정명석을 하나님의 영이 깃든 몸, 예수의 뒤를 이은 재림주 메시아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조은은 항상 메시아로서의 정명석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교육을 해주고 그러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교육을 해줬어요. 그런 교육만 저희한테 10년 넘게 했어요. 정명석이 해외 도피 8년 만에 중국 공안에 붙잡힌 일을 정조은은 메시아의 고난으로 포장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 그들이 동일하게 시대에 보낸 자를 불신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과 검을 가진 자들이 창을 넘어 들어와 선생과 두 제자를 쇠고랑에 채워 잡아갔습니다. 이로써 선생은 세상 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시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석의 감옥살이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미화됐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이성으로 문란하다, 예수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처럼 누명을 씌웠듯이 이 시대도 똑같이 이성으로 그렇게 억울하게 한다. 선생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다. 지금도 시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명석을 메시야로 만든 목사 정조은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과거를 잘 알고 있다는 전신도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정명석이 머무는 그 들어가는 문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저희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2005년 중국으로 도주했던 정명석이 머물던 별장에 불려갔다는 영은 씨. 거기서 정명석과 같이 있는 정조은을 봤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해외에 도피했을 때 정조은을 해외로 불러서 해외에서 키웠었고 자기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주기도 했고 한국에 전달하는 걸 다 정조은 통해서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정조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중국 도피 시절 사도로 불리며 정명석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정조은. 당시 그녀에겐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은은 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되니까 정명석은 만족하는 거죠. 정명석이 원하는 거는 오로지 X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있는 그 언니랑 서로 소통하면서 누구누구 보낸다, 누구누구 간다 이거를 계속 조정을 하더라고요. 밤마다 인터폰으로 누구누구 올라가라고 계속 인터폰에 있는데 완전 포즈죠, 완전. 동남상 선생님과 같이 가야 하시는데도 시간이 많이 없으셔서 많이 애들 먹으시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어떠셨어요, 좋은 사도님? 처음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불려갔던 여신 도중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얘도 미성년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성년자인데 발욕이 남다른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을 불렀어요. 당시 영문도 모른 채 중국에 불려갔다가 탈출한 소녀들이 정명석을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소하고 싶어, 고소하고 싶어, 고소하고 싶어, 고소하고 싶어. 정말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여신도들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한 사람도 정조은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중국 갔을 때 핸드폰, 여권, 정조은이 다 가져갔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이 핸드폰 사용을 못했어요. 통제를 했죠. 여기 있는 위치 절대 발사라면 안 되고 여기 있었던 일, 한국 가서도 절대 말 못하게 했었고 그만큼 자기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 상징체가 됐더라고요. 정명석이 감옥에 들어간 후 정조은은 정명석을 대리하는 성령 상징체로서 JMS를 이끌었습니다. 하늘 아담편, 또 성자 분체의 육신을 쓰고 행하고 성령은 세상 신부편, 성령 상징체의 육신을 쓰고 행하여 메시아를 증거해주는 제2의 메시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조은도 똑같이 엄청 신처럼 여겼어요. 강조는 저를 보고 마이주를 하나 던져주기도 하고 짜유짜유 같은 과자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당시에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마이주나 짜유짜유 봉지 같은 걸 씻어서 파일에다가 넣어서 테이프로 붙여서 펴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특히 젊은 신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정조은 그녀를 보고 전도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성자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신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교단 내에는 키 170cm 이상인 미모의 젊은 여신도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타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스타 모임, 스타 교육, 뭐 그런 거 많은데 스타를 따로 교육하는 거 항상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깨닫고 그런 교육, 또 모든 받은 은혜 예를 들어서 사인이나 편지나 선물이나 이런 거는 다 비밀로 지켜야 되고 스타 후보들은 정기적으로 감옥에 있는 정명석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요. 반드시 몸매가 드러나는 선정적인 옷을 입고 찍어야 했습니다. 정명석은 이 사진들을 보고 스타를 최종 결제했습니다. 이후 정조은이 교도소로 스타들을 데려가 면회를 시켰습니다. 정명석이 결제한 스타의 수가 외국인을 포함해 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정명석에게 계속 신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예쁜 여성들을 추려서 교도소로 본인이 직접 데리고 가서 정명석 면회를 시킵니다. 그러면 정명석 입장에서는 예쁜 여신도를 정조은이가 잘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신뢰를 주는 거고 그래서 정조은은 그 안에서 제임에서 안에서 계속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거죠. 이렇게 관리된 스타들은 정명석으로부터 이상한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나자마자 옷을 벗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니까 원장님이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해서 옷을 벗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을 떠도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전신 조각을 떴죠. 실리콘을 몸에 그대로 바르면 피부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목사님 저 앞이 안 보여요 하자마자 쓰러졌어요. 석고상을 뜨다가 기절도 했다는데요. 전신만 뜬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 뜨자 하면서 했었던 게 하트 그거였어요. 그런데 전신 떴 때는 그냥 포즈를 취해서 떴다면 그거는 성기 부분이 잘 보이게끔 다리를 벌린 상태로 여기만 떠요. 그럼 그걸 사진을 찍어요. 전명석한테 보고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교도관들이 사진, 편지들을 다 검수를 하잖아요. 그대로는 보낼 수 없으니까. 꽃 있죠. 꽃 사진이랑 합성을 해요. 꽃 수술이 여사의 성기랑 살짝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찾아서 합성을 해서 보내요. 정명석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앞에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 그곳으로 스타들을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저 사람도 뭐가 있나. 선명해지고 계셔. 교도관들 눈을 피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팔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로 휙 휙 울리는 게 있고요. 발차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편지로 내가 그 동작을 하면 나의 생명나무가 너의 실가로 들어간다 생각을 해라.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정명석이 감옥에 있는 상태가 사실은 밖에 있는 신도들로서는 가장 신앙심이 좋아지는 상태예요. 서사는 만들어져 있지 감옥에 있느라고 정명석이 새로운 범죄를 못 저질러요. 그러니까 JMS는 더 안정적으로 발전을 했던 거죠. 2인자 정조은이 이끄는 동안 JMS는 날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국내외 신도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것. 2019년 3월 16일 정명석은 자신의 생일에 전 세계 신도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정명석은 스스로 메시야라 칭하며 자신의 생가터를 성지화했습니다. JMS 본부와 정명석의 거처가 있는 월명동. 정명석이 출소하자 정조은은 자신의 최측근 스타들을 이곳으로 보냈고 이들은 정명석의 수행원이 됐습니다. 20대 178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날씬하고 입도 무겁고 이제 이 스캔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명석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안전한 아이들을 놓고 고소하고 이럴 사람들은 생기게 하지 않는 것이 전 정조은의 큰 그림이었다고. 정명석 출소 전에 핵심 수뇌보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명석 출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네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 얘네들이 일을 해야 된다. 얘네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수행원 대부분이 정명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의 성범죄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완전 무방비 상태로 거기 배치된 거예요. 그러다 각자 다른 시점에 피해가 있었고 그때 이제 훈련과 충격에 빠졌고 제가 다 물어봤어. 생일한테. 너 알았어? 너 이런 거 알았어? 좋은 일 교육해줬어?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알면서도 자기를 가장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배치해놓은 거잖아요. 피해를 당할 걸 알면서도 배치해놨고 너무 가진 거 싫어해요. 이들 수행원은 정명석에게 다른 스타를 연결해주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정명석이 언제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너네 모르지? 왜 조은이가 여기 와서 직접 안 하고 애들 시켜서 하는 줄 알아? 조은이는 나랑 1999년도, 2009년도 다 겪으면서 경찰에서 조사받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쟤네 통해 하는 거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긴 말이었는데 최근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비로소 정재훈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압수수색 당해도 상관없다. 포린 시켜봤자 조은 언니가 시킨 대로 움직였다는 내용밖에 더 나오겠어? 하고 막상 예전에 연락한 것들을 복구해서 봤더니 다 만나서 대화하자고 하거나 문자로는 너무 정상적인 내용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정재훈은 자신을 가장 믿고 따랐던 스타들마저 정명석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저를 청계화로 불러서 가게 됐는데 거기 정재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갔었어요. 그런데 정재훈이 자기는 너무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 오늘 밤은 어... 가 있으면 되겠다. 그때 당시에 정명석은 속옷만 입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만 남겨놓고 야갔어요. 결국 나중에 새벽에 정명석이 잠을 깼고 어... 저는 그날 출소 후에 처음으로 성피해를 당했었어요. 메이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명석에게 처음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날 무슨 축구 대회였나 끝나고 저를 청계화로 불러서 메이플 너 너 여기 선생님 옆에 지키라. 나는 서울 일이 있어가지고 가야 된다. 넌 옆에서 자고 그렇게 선생님을 지키라 이렇게 시켰어요, 저를.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을 지키라고만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밖에 경호원도 있는데 뭐 혹시 건강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건가 싶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메이플은 정조은에게 피해 사실을 직접 털어놓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날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혼란스러워서 정조은한테 면담을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는 이제 기회를 준 거다. 선생님 너 예뻐하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최근 정조은을 직접 만나 이 부분에 관해 물었다는 기자가 있습니다. 정조은 씨의 입장은 정확히 이거예요.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동참한 적 없다. 저는 입건에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수인 5명이 저와는 접점이 전혀 없어요. 접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믿어줄 수는 없을 것 같으려니 얘네들이 와서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특히 메이플 같은 경우는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은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메이플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정조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조 씨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 수첩의 전서진 PD인데요.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정명석한테 여신도 성상납한 거 맞으신가요? 피해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여신도 성상납한 일 없으세요? 메이플 같은 여신도들 피해당한 거 알고 계셨잖아요. 피해 다 알고 계셨죠? 여신도 성상납한 일 없으세요? 그녀에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은 감옥에 있는 10년 동안 반성은커녕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출소했으니 여신도들의 피해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죄수관리를 소홀히 한 교정당국도 그 책임이 무겁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정명석이 성범죄를 하도록 판을 깔아준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정조은 씨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조은 씨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지원하고 방조하는 한편 피해를 호소하는 여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인지할 수 없도록 가스라이팅까지 했던 장본인입니다. JMS 2인자 정조은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은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정조은은 신도들 사이에서 유창한 언병과 함께 화려한 외모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정조은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의 명품 옷과 시계, 보석, 가방들을 착용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찬 귀금속의 가격은 얼마일까 매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정조은이 착용했다는 반지와 귀걸이입니다. 반지가 3538원에 있고요. 2월이 3천 원이 3천 원이 30만 원이에요. 그녀가 찬 시계의 가격은 더 놀라웠습니다. 수억 원대의 명품 구입을 주저하지 않던 그녀가 최근 3년 사이 다수의 주택과 토지를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남동생과 최측근인 목사 명의로 샀다는 부동산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서류상으로 드러난 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51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축적을 했고요. 상당한 융자가 껴있긴 하지만 정조은 가족들의 수입원을 생각한다면 과연 3년 사이에 부동산을 이 정도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명의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교단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기독교 보금성교의 이름으로 산 것이지만 개인의 명의로 사서 허락을 받아서 그것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동산 도 있습니다. 명의만 동생 명의일 뿐 교단의 재산이라는 주장 주장 그러나 그러나 6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조금 교회가 재정에 있으면 60만 원 70만 원 한 달 이여 그렇게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런데 정명석은 조은이가 선물해 줬다고 하면서 7, 8천만 원짜리 로엑스 시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전국에 100여 개의 지교회를 보유한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신도들은 각종 명목의 헌금들을 세금처럼 내야 했습니다. 약정한 액수를 채우기 위해 전세를 빼고 대출까지 받았다는 수미 씨. 저희 집도 넉넉한 편이 아니고 부모님이 진짜 힘들게 버신 돈인데 가족들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믿고 낸 거였거든요. 제가 진짜 너무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2금융 3금융 상담사 대출 상담사를 데려다 놓고 예배 끝나고 그 어린 캠퍼스 애들을 대출 상담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오이가 없어가지고 1금융도 아니고 2금융 3금융에서 100만원이라도 300만원이라도 그 성전 건축 그 성전 건축 헌금 내게 하려고 헌금한 돈을 갚기 위해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신도들의 고통을 정조은은 알았을까? 정조은이 사치품 명품 쓰고 다니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고 들었을 때 그때 되게 자괴감이 좀 밀려왔어요. 이렇게 못 먹고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도 그거에 뭔가 가담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죄책감도 좀 느껴지고 자신의 일신의 안의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남의 집 귀한 딸 성상납하면서 정명석에게 신임을 받아서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악질적인 범죄자 공범이라고 여태 쓸모야 성상납 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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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완 의외 의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